일제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이 제시됐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끝까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정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아크부대 우리 장병들에게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격려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사를 파견하는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의 어떤 협의와 기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박진 장관은 이번 대통령 순방의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투자협력 플랫폼과 경제 공동위원회 등을 만들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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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